사진이다.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해. 아니 옛날 거야. 이상해. 뭘 옛날 거야. 응. 어때 지금하고 뭐가 좀 다른 것 같아. 쌍꺼풀 하기 전이니까. 쌍수 전이야. 이때 찍기 전으로. 근데 없어도 똑같아. 다르다 근데. 뭐가 달라.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데. 다른데. 애기 너무 옛날이니까. 귀여워 이뻐. 오늘부터 이제 이 방에서 작별이야. 왜 슬퍼. 엄마랑 떨어지니까 가족하고 떨어지니까 조금 그게 마음이 아픈데. 또 다른 가족을 또. 등본 정례는 다 했어. 남이야. 나가면서 아주머니라고 불러. 알았지. 힘들어도 찾으면 안 돼. 가기 싫어. 갑자기. 왜. 나 근데 마지막으로 아니 여기서 사진 좀 찍어 놓고 갈래. 어느 사진. 그냥 보고 싶을 때마다 볼게. 뭐를. 이 방을. 나 지금 찍어줄게. 가기 싫어. 나 진짜 떠나는 거야? 네. 나 진짜 떠나는 거야? 가기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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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싫어.